저기 있잖아. 왜? 뭐야 그게? 왜 놓는 건데? 쟤 근데 왜 속옷만 입고 와? 내 이 가방 안에는 못 넣었어. 아니 최소 정보만 전달해야 한다면서. 그렇지. 근데 만약에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자기 자신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동일 위상에 동일 정보면 뭐 문제 같은 거 안 생기나? 저기 근데 왜 이 짐들은 너희가 다 챙기는 거야? 꼬아? 아니야 안 꼬아. 너가 내 핸드폰 갖고 있어? 뭐? 그냥 갖고 있나면 물어본 거야. 그래 내가 갖고 있다. 뭐 어쩔 건데? 어쩔 건 아니고. 아 헤이비 승복이한테 위치 정보 전송해. 네 전송했습니다. 얘 아트로핀을 목에 놓는 게 아니야. 허벅지에 찌르는 거지.